살아서 또 볼 수 있을까요? 마지막 공연이 아니길 빌어요 대상적이었습니다 너도 늙으면 그렇게 되나요? 역시 세계 최고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사운드가 안 잡혀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괜히 스튜디오가 아니네요 직접 들어봐야 완전 느낄 수 있는데 점점 뒤에 엔지니어들이 사운드를 즐기는 바람에 시작 20분 만에 완벽한 사운드를 만들고 오늘 첫 콘서트를 최고의 무대로 참았는가 오늘이 생일 첫 콘서트였어요? 네 역시 세계 최고의 동발리스트인 스티비 언더 내 안을 찾아드립니다 스티비 언더 공연에 온 소감이 어떻습니까? 김 작 implied 공연 문 intens이 работ accomplished 동발리스트인 반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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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